빗겨치기 1번 배치와 비슷한 배치인데요 장축에 대한 내공과 1접구의 기울기가 1칸, 2칸, 3칸, 3칸 기울기고요 2접구 또한 3칸 기울기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3칸 기울기는 1분의 2 두께의 3팁의 회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치면 쿠션이 반발하는 힘이 세져서 득점하기 위한 반사각을 만들 수 없을 수 있고요 회전이 부족해도 각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드럽지만 충분한 회전력이 생길 수 있는 속도로 밀어쳐야 합니다 회전을 발생시킬 때 Q를 비틀면 두께 실수를 하게 되거나 오히려 회전이 발생하지 않거나 Q 미스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요 곱게 밀어치는 스트로크로 연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